세! 다행! 자자! 한! 두! 차량! 연중 샷, 차량! 이쁜차!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연중! 샷! 자 여러분들 솔로 타출 캠프에 오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못생긴 남자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개나운 남자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가슴에 털이 슈욱 해가지고요? 다리에 털이 슈욱 해가지고요? 귀에도 털이 슈욱 해가지고요? 머리는 휑 어머 어머 이런 남자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본 조교의 말만 따르면 다 남자만 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동 브러쉬 장전! 장전! 쉐딩 너! 너! 자, 어떻게 해서 턱 깎습니다. 돌려 깎습니다. 속알머리 채워넣습니다. 바로! 바로! 장돌림 형, 왜 여태까지 솔로인 것 같습니까?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인연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솔로인 것 같습니까?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차려, 열중셔, 차려, 이쁜척.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섹시한 척, 섹시한 척, 못생긴 척, 못생긴 척, 개그맨인 척, 개그맨인 척, 바보인 척, 귀에 괴물 따라온 척, 귀에 뇌고 따라온 척, 바닥에 도리는 척, 바닥에 도리는 척, 바닥에 도리는 척, 어, 똥이네. 백종신!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남자 꼬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 위로해 주기! 위로해 주기! 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연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너 염소 자리지? 염소 자리는 11월 연애운이 꽝이야. 무섭지만 내가 행운을 부르는 주문을 가르쳐줄게. 잘 따라해봐. 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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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탈리, 업, 찬엑, speed, dopp, раб, 음악, 보일 때보다, 마fter, Vlad, Moon,想 자 la fich, dellкойtu 대단!!! 그럼 나랑 여기서 자, 절대 거기 가서 남자 코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조개만 잘 따라합니다! 하라ني 함 하아... 바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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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라는 말은 이 남자가 정말 내가 헤어져서 바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널 이성으로 생각했는데 왜 여태까지 몰라주니 바보야라고 헷갈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남자 만났습니다. 남자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어떡할 또 믿게! 도연아 나 힘들어 죽겠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게다가 요즘은 120살까지 사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붓고 그래도 정 안되겠으면 스위스 웰슨 38 구경 미쳤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래 오늘밤 내가 죽여줄게 널 위해 날 위해 엎드려 일어나! 자 절대 그렇게 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남자 꼬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조개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 그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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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이란 말은 내가 정말 이 남자가 여자 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스 전 여친 확실히 있게 만들기 있게 만들기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 남자와 함께 한강으로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교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앉은 키가 커서 차 천장에 머리가 닿습니다 진심이니까 네 진심입니다 앉은 키가 130입니다 장도 훈련 병 잘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남들은 남자친구가 촛불 이벤트 했을 때 1 플러스 1 이벤트 좋아할 겁니까? 남들은 남자친구가 문 앞에서 기다릴 때 언제까지 택배기사 기다리게 만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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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전진하십시오 저도 전진! 후퇴! 전진! 후퇴! 작전산 후퇴? 얼굴 상 후퇴! 차렷! 12시야 차렷! 못생긴 척 못생긴 척! 선풍긴 척 선풍긴 척! 뒤에 박규선! 박규선인 척 박규선인 척 박규선인 척! 박규선인 연락인 척! 박규선인 연락인 척! 박규선인 밑에 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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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 척! 정신차림이다! 자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 남자가 한강에 가서 커플링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여자 걸 버려달라고 하는데 이따 어떡할 겁니까? 저기 금리를 해야 되는데 어금니가 다 뜯어서 보이지? 이거 잡고 귀찮아서 3개가 없어 고춧가루 엎드려 재수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줘봐 장발장 엎드려 장발장! 앞으로 전진! 전진! 일어나! 일어나! 자 절대 그렇게 해서 남자 꼬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은 조개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다임! 딱 맞네 딱 맞네! 딱 맞네! 딱 맞네! 딱 맞네! 딱 맞네! 오늘 배운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동 헤어진 남자랑에서 돌격! 돌격!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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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